안녕하세요 소아킹다육 입니다 어 제가 어 이제 저 구독 500명 어 이벤트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하고 똑같이 이제 이벤트 추첨 도와주려고 하는 네 소아킹다육 가들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블로그 성공했구요 네 이번에는 476분의 사실 476분이 시청해 주셨고 195개 좋아요 와 233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아 네 댓글 한번 불러볼 보도록 할게요 댓글 불러오기 합니다 4 네 다 불러왔구요 네 혹시 이번에 상품이 어떻게 되나요 상품은 개마오 개마오 몇 분한테 5분 상품이 랜덤 발송 랜덤 발송 이번에는 혹시 당첨이 되었지만 혹시 제외되시는 분이 있나요 어 구독 좋아요 참여합니다 어 비공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참여합니다 하신분은 인정하는걸로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근데 비공개이신 분은 어쩔수 없이 참여합니다 됐으면 참여하신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당첨자 한번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추첨 으 조자룡님께서 너무 멋진 개마옥의 위대함을 알게 해준 After Moon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매우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6분 50 44초도 너무 짧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통해 무광한 발전이 있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라고 하셔주셨고 구독 중이시고 좋아요이고 조자룡은 어디서 들어보는 이름 같지 않나? 조자룡은 이제 삼국지에 나오죠 국회? 네 축하합니다 조자룡님 만약에 이게 그냥 들어봤다고 하는게 아니라 다 아는 사람이죠 멋진 이름이십니다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당첨자 바로 이어서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눌러보이소 두번째 당첨자가 오! 서정희님 서정희님 소확행님 500명 구독 이벤트 축하드립니다 개모하고 모험감 나가는 아이들로 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벤트 참여합니다 승승장구 하시길려 라고 하셨고 서정희님은 또 내 영상에 굉장히 댓글도 아주 달달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서정희님 축하드립니다 구독 중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당첨자 이어서 추첨 해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좀 설렌다 아 김희숙님 구독 좋아요 축하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구요 네 축하합니다 네 비공개이시지만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네번째 추첨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추첨 아 이순자님께서 구독 500명 축하합니다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발전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구요 예 이순자님 구독 좋아요 비공개 하셨지만 구독 좋아요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어 벌써 네 다 다 흠 자 마지막 분 추첨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 partisans 구독 중에 신데 영어로 적혀있 거든요 hello 아 네 일부러가 계신 분의 저요 좀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어 좋은 이제 다이옥식물 채널 이라고 또 보러 온다고 네 좋은 말 해주셨네요 너무 귀엽대요 그 개마옥이 아 감사한데 어 아쉽네요 네 다시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누가 당첨될지 모를게 한 끼 원밀어데이니 참 예쁘네요 개마옥 하나 주세요 500명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응원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참여합니다는 없는데요 개마옥 하나 주세요 이제 참여하신 거죠 아 그렇게 된구나 이분도 구독 좋아요는 비공개인데 예 인정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첫 번째 당첨자가 조자룡님 그 다음에 서정희님 그 다음에 김희숙님 이순자님 그 다음에 한 끼 원밀어데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섯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가요? 아 제가 어 제 이메일 어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어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저녁까지 월요일 저녁 8시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어 3종 세트 보내주세요 주소 성함 어 전화번호 뭐 생각이 안나노 주소 성함 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포장해가지고 화요일날 아침에 어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어 배송하는 데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이 없으시거나 제가 월요일 8시까지 제 이메일로 연락이 없으시면 어 제 이미대로 어 드리고 싶은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많은 분들 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 많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소아킹 다육이 되도록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다섯 분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벤트 하거나 추첨을 도와줘야 될 때는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르켜 좀 아니 왜 맨날 오노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구요 네 소아킹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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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каких